오늘은 10편 119편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알슴과 청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국에 불교는 할머니의 종교요 유교는 할아버지의 종교지만 기독교는 청년의 종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현재상이라고 부른 비스마르크는 말하기를 나에게 그 나라의 청년을 보여달라 그러면 그 국가의 미래를 점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나에게 들려주면 그 사람의 미래를 내가 예측할 수 있다.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뀐다는 거죠. 얼마 전에 누가 카톡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가수들은 노래하는 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졌다. 가수가 한 번 노래를 취입하려고 하면 5천 번 이상 어떤 사람은 몇만 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5천 번 이상 그 노래를 불러야만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만이 레코드 취입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행이 되어지면 가는 곳마다 그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그 사람의 인격에 완전히 그 노래가 배어져 나와서 그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다니던 이야기들을 보면요. 10년 아니면 때로는 5년 후에 그 이야기가 그대로 그 사회에 반영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랬는데 그 말이 씨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한국의 인구가 정확하게 5천 얼마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반 가까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서울로 서울로 몰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잠수함도 사실은 해저 이말리라는 공상과학 소설에서 기초를 해서 잠수함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잠원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으로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 잠원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사람의 마음이 요랬다 조랬다 하고 못된 사람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저기 그물이라는 단어를 아께 복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 그물은 선행이잖아요. 선행을 해야 그 사람이 아마 고기를 그물에 가득 차듯이 아마 그 복을 누리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잠원 18장 20절에도 보면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거니와 곧 입술에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대충 점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어떤 사건을 보면 참 좋게 긍정적으로 우리 김영천 목사님이 그런 편인데 아벤 크게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사건을 보면 계속 긍정적인 것은 의뢰의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계속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상 자체가 부정적이 되고 삶 자체가 부정적이 되고 한국 사회가 이래된 것은 제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느려하게 하지만 저희 한참 선배와 우리 후배까지 놀 문화가 없으니까 마당에 그림 그려놓고 병뚜껑이로 땅 따먹기만 했다고요. 세 번 만에 들어오면 이래놓고 그 세대가 자라가지고 한국 땅을 그냥 샅샅이 갈가리 찢는 땅 투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말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현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없을지라도 한국이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실은 볼세비키 혁명이 1919년도에 일어났지만 그 사상이 세계를 지배해서 백년은 못 갔지만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세계를 초토화 시킨 거예요. 비록 민주주의를 한다는 그곳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말씀 안 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 청년들에게 기독교인들은 할머니가 없고 할아버지가 없고 청년이니까 청년의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 말씀과 청년은 뭐냐,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구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시를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지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잘못된 인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은 구약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 갔을 때는 잘못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흉년이 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 가지 마라 그랬었어요. 가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 고집대로 갔죠. 고집대로 갔을 때는 까딱 잘못했으면 아내를 뺏길 뻔했죠. 잠시는 뺏겼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 아브라함 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을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목사님 천국 가면 혼낼 사람 많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 뭐라 그러죠. 야곱 뭐라 그러죠. 베드로 뭐라 그러죠. 사도 바울 빼고는 다 멀어 그러니까 아마 한 번씩 불려갈 거예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좋으냐. 나 같은 사람이 그러려도 말을 해야 아브라함이 다음에 천국 가면 부를 거 아니야. 나는 영광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웃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간 인생은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가서 자유롭게 살 때를 대비해서 신명기의 목이 터지라고 외친 겁니다. 내 편의 설교를. 그러면 보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세요. 자녀들에게 돈 버는 거 가르쳐라. 절대 안 가르쳤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안 가르쳤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썼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에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손목에 메우고 기호를 삶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의 문인방에 붙이고 나가든 들어가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만 가르쳐라. 그러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찬스가 여러분이 있어요. 저도 한때 있었어요. YMCA 연맹, 실행연맹, YMCA 연맹이 두 개인데 두 곳 다 이사장 하시는 분이 저보고 서울시 간사로 오라 그랬었어요. YMCA. 월남이상제도 간사로 60몇 살에 간사로 하신 분이거든요. 오라 그랬는데 제가 왜 안 갔는지 아세요? 그건 좀 리버럴하다고 안 갔어요. 제가 너무 꼴통 보수라고. 리버럴하다고 안 갔는데 근래 와서 후회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 갔으면 저한테 딱 맞는 그거였어요. 전 청년들을 참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고 전에도 좋아했지만요. 전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 마이크 잡으면 끝없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말을 좀 은은하게 하고 서툴게 하지만 젊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정말 청년들에게 다른 거 가르칠 게 없어요. 저는 한국의 이 형태를 보면서 이렇게 물들어버린 빨갛게 물들어버린 이것을 빼려고 하면 30년 동안 물들었으면 100년이 걸릴 텐데 이거를 어떻게 빼야 되느냐 뺄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면 사상도 물러가고 모든 색깔이 다 빠질 줄 믿습니다. 세상 교육 갖고는 안 돼요. 오직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이 방송 등을 듣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년들을 잘 교육할 때에 한국의 미래는 밝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면요.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 따라 말하게 해달라고 계명에 따라 계명은 히브리어로 미츠화인데 이것은 사람이 준수해야 할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과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우리가 대학을 가면 선택과 필수가 있잖아요. 선택은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있어요. 다른 계명으로 선택해서 학점 받으면 되지만 필수는 그 계명을 이수하지 않으면 40점에 졸업한다고 하면 50점을 해도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이 하고 필수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말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필수인데 오늘날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제논에 물대는 식으로 자기가 편리한 것은 받아들이고 내인데 싫은 것은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잠깐 저 뒤에 계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하라 이런 지도자나 이런 부모나 이런 어른이 되어선 안 돼요. 나도 바람풍하고 제자들도 바람풍하게 가르쳐야지 나는 엉망으로 계명을 안 지키고 살아가면서 남들 보고만은 지켜라 나는 여기서 빠질게 본인이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지키고 살았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계속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기도 시간에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가다가 병자를 고쳤어요.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그렇잖아요. 철저히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희 조금 할 때는 나가면 부모들이 차 조심해라 그랬어요. 안전하게 갔다. 그 언젠가부터는 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람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마라. 아무도 따라가지 마라. 뭐를 주든지 누구를 하든지 믿지 마라 그렇게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한국 사회가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인척도 없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는 분들은 다행이고 지금요 제 친구들도 연락이 돼요. 오는 거 보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개인주의로 가버렸는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는 안다 그랬죠. 우리가 자녀들 교육 그렇게 시키지 않았냐고 아무도 못 믿게 믿지 못하게 우리 때처럼 차 조심해라 그러면 차만 조심하면 되는데 사람 조심해라니까 안 보이잖아요. 차는 확실히 보이잖아요. 사람은 안 보인다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다 조심하다 보니까 부모도 조심하고 자식도 조심하고 할아버지도 조심하고 손자도 조심하고 다 조심하니까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게 누구의 사상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지키고 살아가게 가르치면 한국 미래는 세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요.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쳐달라고 윤례 윤례는 호크죠. 호크는 하나님이 정하신 입법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라. 상권분립 있는 국가에는 입법부가 모든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권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진 이 법은 철저히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 보면 교통티켓을 떡 먹잖아요. 먹으면 내가 오늘 뭔 잘못해서 교통티켓을 먹었지? 내가 아침에 기도를 제대로 안 했나?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법을 잘 지키면요. 그건 걱정할 게 없어요. 새벽기도 안 나와도 교통티켓 안 먹어요. 65마일 존에 65마일 달리면 절대 교통티켓 안 먹어요. 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판사도 겁낼 필요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고 저게 뭡니까? 교통순경 지나가도 겁낼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 613가지래죠.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건 정확하게 한때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고 전화기는 했는데 이게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거하고 반대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365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에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법에 금하는 거를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365고 긍정적인 게 248개라는 거죠. 그럼 248개는 요즘 보니까 뼈가 그만큼 안 많은데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248개가 사람의 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람의 뼈가 248개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부정적인 게 365 긍정적인 게 248개인데 248개는 뭐냐 우리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건강하게 정당하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613가지를 10편, 15편에는 11개로 요약했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3장 15절에는 6개로 요약했어요. 미가서 6장 8절에는 3개로 요약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는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사도바울 형님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대로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것 준수하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생애를 살아갈 때에 청년들의 삶은 희망과 꿈과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 특히 이 절대적인 진리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이 나이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자녀들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봤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 말씀을 확고히 가르쳐서 이 세상을 빛내고 살아가는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